여성래 도매 어 온 것 같은데? 왔어! 로코킹이라서 그래 로코킹이라 그렇지 뭐 월드스타니까 잠시 후 인간에 오빠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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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따라와 우리 방을 소개할게 여기야 공현진 여기가 먹자 이 바다 냄새 정말 오랜만이구만 짐방 짐 짐을 여기다 그냥 이거 언제 차린거야 이배 같은데 지금 얼마만 뭐 챙길 거 있어 챙길 거 있으면 말해 아 와 진짜 얼마만이야 이게 체험 낚시 나 지금 정신이 없는데 뭘 챙겨야 돼 이리 와 우식이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왜 샀어? 커피 하나 좀 그래 혹방 역시 우리가 선장됐다는 얘기 들었어 구시고 갈아입었어? 아니 이제 갈아입을 거야 나 그거 나 안 먹었어 나 죽어 안 먹었어 아 그래 계속 연기하고 있지 잘 지냈어 야 너 조심 옷을 갈아입으라고? 이거 이거 우리 팀복이야 거인이 뭐야 가자 두 살 더 많아진 거네 37 설레잖아 너는 왠지 빠질 것 서준이 광대야 우리 여기 앉아서 먹자 좀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가 오늘 처음 먹네 나이 먹기 싫어서 그래 이게 형꺼 이게 편하게 귀엽다 자 그래 여기서 먹자 이거 떡국 안 먹었다고? 응 결국엔 먹게 되죠 응 나라의 선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빨리 입고 와 음 음 네 저렇게 착용하셨잖아요 이러면 들어올 때까지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드시고 빨리 입고 와 커피 좀 부탁드려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자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어근에 탐지 야 빨리 갈아입고 나와 아니 아 좋지 아 밥핀 내려줄게 그래서 저희가 아 저 어복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아 이거 안 줬다 야 태영아 어저께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지금 못 잡으면 이상한 겁니다 요즘 같던데 나 이상할 수 형아 왜 뭐 음식 이거 줘 이것도 신고 이거 같이 뭔가 이렇게 너랑도 이렇게 우리 이제 낚시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말도 커플로 해야 돼? 야 저 오해 받는 거 아니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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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냄새 좋은데 아 이거 한 장 가져가세요 네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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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갈아입어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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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좋아하는 바이브가 있어. 아 깜짝이야. 아니 로코킹이가 뭐야. 여기는 눈이 진짜 왔네. 아 이런 바이브 좋은데. 긴장하지 마. 뭐야 왜 왜. 콜미 댄디보이 진짜 오늘. 밖에서 딱 뜨끈뜨끈하고. 하니 긴장돼서. 일단 이거 저거. 빵을 먹어준다. 하기 힘든 거야 이거. 눈이 막 부은 게 느껴져. 덩치는 제일 커가지고. 빨리 적어야지 바로 적어야지 바로 적어. 우리 다 쌍꺼풀이 없구나. 재밌겠다. 그럼. 겨울에 하는 바다나. 윌리 여기 앉아. 아 미지마. 앉아 빨리. 하하. 하하. 전부 다 묵상해. 난 없어. 하하. 하하. 그리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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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에다가 야 너 형 되게 독특하다 근데 너는 무쌍인데 진짜 크다 이 눈이 눈이 아 이래서 받아 받아 하는 닉네임이 엄청 괜찮은 닉네임이야 지금 형은 진짜 괜찮은 거야 보통 반대거든? 그래? 아니 나는 아니 안 금목 아 이러고 있던 것 같아 나는 광대야 앞에 들어와 앞에 들어와 뭔데? 꽃밭을 버리는 경우 많이 봤는데 남은 빵에 비해 팥이 너무 많아 아 우리 다 무쌍이구나 난 왜 너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 의식이야 잠시만 그 의식이라니 입안에 밸런스가 깨져 눈이 하도 커서 눈이 하도 커서 눈이 하도 커서 눈이 하도 커서 아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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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좋아하는 이유를 좀 알긴 하겠다 야 놀이기구 탄 것 같아 주에 우 응 잠깐만 조금만 더 놀이방 한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? 이따가 내 이름은 알지? 시행 박서준 쉬다가 갈 거야 어제 갈 거야 그 애 우리는 보러 갈 거야 모니터 알어? 파도가 좀 있네 됐어 로코킹이야 나? 어 넌 로코킹이야 먹어 먹어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날 시간이네 되게 되게 요리의 이거 약간 자 이제 먹어 이제 먹어 늦게 우는 거다 늦잠 잤 이거 디스코 팡팡 아니야 잘 먹겠습니다 10시에 울어 늦잠 잤어 10시야? 태영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자 10시야 응 어? 깨워야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예쁘게 생겼냐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아 진짜 이쁘다 안 추워? 무한 거 이거? 서진이가 진짜? 응 뭐 이렇게 준비 시키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다시 와서 먹고 너 그거 알았어? 우리 다 쌍꺼풀하고 먹는 거야? 응 쌍꺼풀 없어 괜찮아 괜찮아 밖에 안 떨려? 이거 밀고 그래 나 없어 있어 너 이 냉랭 아니야? 없어 어? 밖에 이거 많이 심하지? 어 이건 좀 심해 야 해야 여기까지 일단은 따라와 어디가 항신이요? 형 형 지내들 한 거야? 야 보고 배우기 있어가지고 이제 와도 되는 건가? 와 끝장난다 우리 방을 소개할게. 여기야. 잠기져봐야지. 공현진. 여기가. 여기가 콩. 먹자. 야 이 바다냄새 정말 오랜만이구만. 이베가? 짐. 짐 방. 야. 짐을 여기다가. 밥 먹을까? 밥 먹을까? 복식이사? 이거 언제 차린거야. 이베 같은데? 지금 얼마만 털어. 뭐 챙길 거 있어? 챙길 거 있으면 말해. 진짜 얼마만이야 이게. 체험낙지. 나 지금 정신이 없는데? 뭘 챙겨. 이리 와. 무식이 드디어 성공해가지고. 배 샀어? 커피 하나 줘. 그래. 호빵. 호빵? 호빵. 야 혹시. 호빵. 네 우리가. 호빵. 호빵. 선장됐다는 얘기 들었어. 주시고 갈아입었어? 아니 이제 갈아입을 거야. 나 그거. 해 되고 나서 썩국을 안 먹었으니까. 나 안 먹었어. 나 조금만 먹었어. 아 그래 계속 연기하고 있지? 잘 지냈어? 야 너 조심. 옷을 갈아입으라고? 이거 우리 팀복이야. 거인이 뭐야? 이거 잠깐 안 해. 가자. 두 살 더 많아진 거네? 37. 39이네. 카메라? 설레잖아. 너는 왠지 빠질 것 같아. 서준이 광대야. 아 우리 여기 앉아서 먹자 좀. 나는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가 오늘 처음 먹네. 나이 먹기 싫어서 그래. 오늘 지금 제가 오늘. 이게 형 거 이게 편하게. 귀엽다. 자 그래 여기서 먹자. 떡국 안 먹었다고? 결국엔 먹게 되죠. 나는 선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빨리 입고 와. 커피 좀 부탁드려요. 가자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. 야 빨리 갈아입고 나와. 아니. 아 좋지 아 파핀 내려줄게. 어복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아 이거 안 좋다. 어저께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. 내 친구가 너무 맛있어. 못 잡으면 이상한 겁니다. 요즘 같을 때는. 형아 왜 뭐 음식이 이거 줘. 이것도 신고. 같이 뭔가 이렇게 너랑도 이렇게 하고. 우리 우리 다 오자 모르겠다. 이제 낚시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양말도 커플로 해야 돼? 야 이거 조회 받는 거 아니야? 미키지가 않아. 와 이거 냄새 좋은데. 이거 한 잔 가져가세요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빨리 갈아입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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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자. 음식 식어. 음식 식어. 얀말까지. 와 좋다. 여기 안 자연이네 자연. 허리 치면 손 꼭 올리셔야 돼. 이лон 먹자. 막 다행팀으로 сделал. vamos necessity. 아니 이거 벗으라고. animated 이 będziemy 놀께요. 너무 멋있는 거야. 그래요? 뭐 아니요 absolut는 마인사아니에요 дев движ에서 하는 거예요. 아 깜짝이야 부산하기가 너무 멋있는 거에요. 아니 로코 킹이가 뭐야 뭐야. 여기는 눈이 진짜 왔네. 아 이런 바이브 좋은데? 긴장하지 마. 뭐야 왜 왜? 와 콜미 댄디보이. 아 진짜 오늘. 밖에서 딱 뜨끈뜨끈하고. 하니 답답해? 하니 긴장돼서. 하니 초조해봐. 일단 이거 저거. 국방을 먹어준다. 하기 힘든 거야 이거. 눈이 막 부은 게 느껴져. 덩치는 제일 커가지고. 빨리 줘가야지 바로 줘가야지 바로. 아니 우지가 앉아 앉아. 우리 다 쌍꺼풀이 없구나. 재미있겠다. 그럼. 겨울에 하는 바다나. 윤희 여기 앉아. 아 미지마. 앉아 빨리. 전부 다 묵상이야. 윤희 없잖아. 난 없어. 난 처음이야. 난 처음이야. 좋대. 너 구공이지? 오자마자. 손카프리 갖고 와. 아 그래? 와 신기하다. 와. 등에다가 와. 야 너. 형 되게 독특하다. 근데 너는 무쌍인데 진짜 크다 이 눈이. 눈이. 아 이래서 받아 받아 하는. 닉네임이 엄청 괜찮은 닉네임이야 지금. 형은 진짜 괜찮은 거야. 보통 반대거든. 그래? 아 이러고 있는 것 같아. 하하하하. 나는 광대야. 앞에 돌아. 앞에 돌아. 뭔데? 꽃빵을 버리는 경우 많이 봐. 나는 빵에 비해 팥이 너무 많아. 하하하하. 아 우리 다 무쌍이구나. 난 왜 너가 있다고 생각했을까? 워우오오오오 그 의식이야 잠시만 그 의식이라니 입안에 밸런스가 깨져 눈이 하드커턴다 아예 커피만 형이 좋아하는 이유를 좀 알긴 하겠다 야 놀이기 끝 한 것 같데 좋아해 우 응 잠깐만 조금만 더 놀이방 한 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? 이따가 내 이름은 알지? 여긴 뭐라도 되잖아 박서준 갈 거야 너 그 애 우리는 보러 갈 거야 모니터 와러? 파도가 좀 있네 됐어 로코킹이야 나? 어 넌 로코킹이야 먹어 먹어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날 시간이네 되게 되게 이거야 이거 약간 자 이제 먹어 이제 먹어 늦게 우는 거다 그거에 늦잠 잤 늦잠 잤 이거 디스코 빵빵 아니야 이거 오오오오 잘 먹겠습니다 저거 10시에 울어 늦잠 잤어 늦잠 잤어 10시야? 응 태영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자고 응 어? 깨워야 되겠다 이제 그니까 자고 일어나도 예쁘게 생겼냐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안 추워? 무한 거 이거? 서정 이거 진짜? 응 이거 뭐 이렇게 준비 시키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다시 와서 먹고 너 그거 알았어? 우리 다 쌍꺼풀하고 먹는 거? 왜 쌍꺼풀 없어? 괜찮아 괜찮아 밖에 안 떨려? 이거 밀고 아하 그래 나 없어 있어 너 잉냉냉 아니야? 없어 어? 밖에 이거 많이 심하지? 어 저건 좀 심해 형 지대들 한 거야? 야 보고 배우기 있어가지고 이제 와도 되는 건가? 와 끝장난 우리 방을 소개할게 여기야 잠기러 가야 돼 아 이거 하고 싶었어 아니야 어 공현진 여기가 어 으응 이거 고 고 고 먹자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아 이 바다 냄새 정말 오랜만이 구만 입인가? 짐방 짐 짐을 여기다 그냥 먹을까? 밥 먹을까? 이거 언제 차린 거야? 잘 먹겠습니다. 이래 같은데? 지금 얼마만 풀어? 뭐 챙길 거 있어? 챙길 거 있으면 말해 와 와 진짜 얼마만이야 이게 체험 낙지 나 지금 정신이 없는데? 뭘 챙겨야 돼? 이리 와 무식이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배 샀어? 커피 하나 줘 그래 호빵 역시 우리가 세 선장됐다는 얘기 들었어 구시고 갈아입었어? 아니 이제 갈아입을 거야 나 그거 나 안 먹었어 나 죽어 안 먹었어 나 죽어 안 먹었어 아 그래 계속 연기하고 있지? 잘 지냈어? 야 너 조심히 갈아입으라고? 이거 이거 우리 팀복이야 거인이 뭐야 가자 두 살 더 많아진 거네? 설레잖아 너는 왠지 빠질 거 서준이 광대야 우리 여기 앉아서 먹자 좀 나는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가 오늘 처음 먹네 나이 먹기 싫어서 그래 오늘 지금 제가 오늘 이게 형 거 와 귀엽다 자 그래 여기서 먹자 이거 떡국 안 먹었다고? 응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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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거 빨리 입고 와 음 음 네 네 이쪽이 착용하셨잖아요 들어올 때까지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앉으시고 빨리 입고 와 커피 좀 부탁드려요 커피 좀 부탁드려요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자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어군에 탐진 야 빨리 갈아입고 나와 아 아니 아 좋지 아 커피 내려줄게 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 저 어복이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아 이거 안 좋다 야 태용 어저께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 아 아 아 아 왜 뭐 음식이 이거 줘 이것도 신고 같이 뭔가 이렇게 너랑도 이렇게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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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자 못해 이제 낚시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말도 커플로 해야 돼? 야 이 조회 받는 거 아니야? 미키지가 와 냄새 좋은데? 아 이거 한 장 가져가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갈아입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저 음식 쉬고 양말까지 야 저거 빨리 야 저 음식 쉬고 야 여기 앉아 자연이네 자연 깜X 허리치면 손 꼭 올리셔야 돼요 비용이? 아니 이거 벗어라 아니 저 여기 여기 너무 멋있는구나 왜요? 좋아하는 바이브가 깜짝이야 아니 로코킹이가 뭐야 여기는 눈이 진짜 왔네 아 이런 바이브 좋은데? 긴장하지마 뭐야 왜? 콜미 댄디보이 진짜 오늘 밖에서 딱 뜨끈뜨끈하고 하니 긴장돼서 하니 초조해 봐 일단 이거 저거 빵을 먹어준다? 하기 힘든 거야 이거 눈이 막 부은 게 느껴져 덩치는 제일 커가지고 빨리 저거야지 바로 저거 바로 저거 앉아 우리 다 쌍꺼풀이 없구나 재밌겠다 그럼 겨울에 하는 바람 윌리아 여기 앉아? 아 미지마 앉아 빨리 아 전부 다 묵상이야 얘도 없잖아 난 없어 난 처음이야 난 처음이야 너 구공이지? 오자마자 등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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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진짜 괜찮은 거야 보통 반대거든? 그래? 아 아 나는 광대야 앞에 돌아 앞에 돌아 뭔데 나는 빵에 비해 팥이 너무 많아 와서 조윤 아무랄 무슨 떠올래 내가 아닐ống 말씀 흰 솜 응, 잠깐만 조금만 더 놀이방 한 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? 이따가 그래 내 이름은 알지? 시에이 여긴 벌써 있잖아 박서준 쉬다가 갈 거야, 너 어디 갈 거야 그 애 우리는 보러 갈 거야 모니터 와러? 파도가 좀 있네 됐어 로코킹이야 나? 어은 거 지금 먹어 먹어 일어날 시간인데 일어날 시간인데 되게... 이거 디스코 팡팡 아니야 이거 잘 먹겠습니다 저는 10시에 울어 늦잠 잤어 늦잠 잤어 10시야? 응 태양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자 응 어? 응 껴야도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또 일어나서 예쁘게 생겼냐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아 진짜 이쁘다 안 추워? 무한거 이거? 서정 이거 진짜? 응 꼭 뭐 이렇게 준비 시키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다시 와서 먹고 너 그거 알았어? 우리 다 쌍꺼풀하고 먹는 거? 쌍꺼풀 없어 괜찮아 괜찮아 밖에 안 떨려? 야 이거 밀고 아하 그래 없어? 너 없어 있어 너 잉냉냉 아니야? 없어 어? 밖에 이거 많이 심하지? 어 이건 좀 심해 야 야 야 여기까지 일단은 따라와 어디가 어디가? 형 형 지저들 한 거야? 야 보고 배우기 있어가지고 이제 와도 되는 건가? 와 끝장난 우리 방을 소개할게 여기야 여기야 잠기다 봐야지 어우 그러고 싶었어 공연진 공연진 짐방 짐 야 짐을 여기다 그냥 먹어볼까? 밥 먹을까? 밥 먹을까? 복수기사? 이거 언제 차린 거야 잘 먹겠습니다 2배 같은데? 이게 얼마만 풀어 뭐 챙길 거 있어? 챙길 거 있으면 말해 아 와 진짜 얼마만이야 이게 아하 체험낚시 아 나 지금 정신이 없는데? 뭘 챙겨야 돼? 이리 와 우와 아 아 아 무식이 드디어 성공해가지고 배 샀어? 커피 하나 그래 호빵 호빵 호빵? 야 혹시 왜 우리가 선장됐다는 얘기 들었어 구시고 갈아입었어? 아니 이제 갈아입을 나 그럴 거야 나 그거 태 되고 나서 썩국을 안 먹었어 나 안 먹었어 나 죽어 안 먹었어 아 그래 계속 연기하고 있지 잘 지냈어 야 너 조심 옷을 갈아입으라고? 이거 이거 우리 팀복이야 거인이 뭐야 가자 두 살 더 많아진 거네 서른 일곱 서른 일곱 서른 일곱 설레잖아 너는 왠지 빠질 거 서준이 광대야 아 우리 여기 앉아서 먹자 좀 나는 나이 먹기 싫어서 안 먹었다가 오늘 처음 먹네 나이 먹기 싫어서 그래 형이 오늘 지금 제가 오늘 날 이게 형 거 와 귀엽다 자 그래 여기서 먹자 떡국 안 먹었다고? 응 결국엔 먹게 되죠 응 나는 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늘 이거 빨리 입고 와 이거 빨리 입고 와 응 응 네 이쪽이 착용하셨잖아요 네 들어올 때까지 절대 벗으시면 안 됩니다 네 빨리 입고 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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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커피 좀 부탁드려요 그러게 되면 이제 과자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저희가 어복이 없는 스타일이여가지고. 아아 이거 안 좋다. 어저께 술 먹으면서 얘기했던 게. 못 잡으면 이상한 겁니다. 형아 음식 이거 줘. 이것도 신고. 같이 뭔가 이렇게 너랑도 이렇게. 이제 낚시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양말도 커플로 해야 돼? 야 이거 오해 받는 거 아니야? 미키지가 않아. 와 냄새 좋은데? 이거 한 잔 가져가세요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알겠습니다. 빨리 가라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식 식어. 음식 식어. 양말까지. 와 좋다 여기 완전 자연이네 자연. 허리치면 손 꼭 올리셔야 돼. 편 varied 라고 할게요. aer notebookNice 아니 거ikes. 아거 이거 벗어라. 아니 정혁이 여기다 너무 멋있는거야. 그래요? 좋아하는 바이브가 있어. 깜짝 Sing. 봄どう 커버할osis画 Digital 아니 로콕 member 지식 preaching 아 이런 바이브 좋은데 긴장하지 않아 뭐야 왜 왜 긴장 좋아 콜 콜 미 댄디보이 진짜 오늘 밖에서 딱 뜨끈뜨끈하고 이 답답해 하니 긴장돼서 하니 초조해 갠디하네 일단 이거 저거 국방을 먹어준다 하긴 힘든 거야 이거 아 눈이 막 부은 게 느껴져 하하하하 덩치는 제일 커 가지고 빨리 줘 가야지 바로 줘 가야지 바로 저거 아니 우지가 여기 앉아 아 우리 다 쌍꺼풀이 없구나 재밌겠다 그럼 겨울에 하는 바다나 윌리 여기 앉아 아 미지마 앉아 아 전부 다 무쌍해 나는 없어 난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좋대 너 구공이지? 오자마자 아 그래? 우와 신기하다 와 등에다가 하하하하 나는 되게 독특하다 근데 너는 무쌍인데 진짜 크다 이 눈이 눈이 아 이래서 받아 받아 하는 닉네임이 엄청 괜찮은 닉네임이야 지금 형은 진짜 괜찮은 거야 보통 반대거든 그래? 아 이러고 있는 거 같아 하하하하 아 나는 광대야 앞에 돌아 앞에 돌아 뭔데 ㅋ 아 우리 다 무쌍이구나 난 왜 너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우어어 이 식이야 잠시만 이 식이랑 아 너무 아름다워 눈이 하드컷은 거 같은데 아니 커피 커피 한 번 형이 좋아하는 이유를 좀 알긴 하겠다 야 놀이 기쁘다 한 거 같애 조회 우 잠깐만 조금만 더 놀이방 한번 소개시켜주면 안 돼? 이따가 내 이름은 알지? 박수 쉬다가 갈 거야 너 어제 갈 거야 모니터 와러? 파도가 좀 있네 됐어 아 로코킹이야 나? 어 넌 로코킹이야 먹어 먹어 일어날 시간이네 일어날 시간이네 되게 되게 이거야 이거 약간 자 이제 먹어 이제 먹어 늦게 우는 거다 그거 늦잠잠잠잠 이거 디스크 팡팡 아니야 이거 정말 자 왔겠습니다 저녁 10시에 울어 늦잠잠잠잠잠잠잠잠잠 10시야? 태양아 넌 어떻게 이렇게 잡 음 어? 깨워야 되겠다 이제 그니까 그래갖고 좀 씻고 또 일어나도 예쁘게 생겼냐? 자고 일어나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네 진짜 이쁘다 안 추워? 무한거 이거? 사장님 이거 진짜? 뭐 이렇게 준비 시키고 또 배고프다 그러면 다시 와서 먹고 너 그거 알았어? 우리 다 쌍꺼풀하고 먹는 거? 쌍꺼풀 없어 괜찮아 괜찮아 밖에 안 떨려? 야하 이거 밀고 맛있지 그래 나 없어 있어 너 잉냉냉 아니야? 없어 밖에 이거 많이 심하지? 어 이건 좀 심해